내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 당원 투표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을 차례로 초대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일정에 따라 순서를 조율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홍준표 후보에 이어 오늘은 유승민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장 내일이 당원 투표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막판 저력을 보인다, 아니다, 다소 주춤한다, 이런 엇갈린 선망이 나오는데 본인 스스로 체감하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27일 날 발표된 결럽 조사에서 홍준표, 윤석열, 저 세 사람이 30, 25, 20.6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을 넘어서 제가 그 스피드로 보면 민심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저는 민심에서는 따라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토론이 거듭될수록. 제가 이제 좀 약한 부분이 당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주로 영남 쪽으로 당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에 가서 영남의 우리 당원들한테 왜 유승민이 돼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왜 정권교체 가능하냐, 그걸 최대한 호소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유승민이라는 정치인 하면 중도 확장 가능성이 가장 많고 또 경제 전문가,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내 지지율에서는 약하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한테 씌워진 프레임 때문이죠. 프레임 때문이다. 제가 대구, 경북 출신이고 거기서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정치도 거기서 했는데 대구, 경북이 그동안 제가 제일 고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한테 덮어씌워진 배신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인데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시면 중도 확장성이 없으면 본선에서 못 이긴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네 분의 후보가 1검, 1경, 3검인데 세 분이 검사 출신이고 제가 경제 출신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경제 살림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의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게 수도권이나 중도층이나 청년층한테는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거다. 이재명 후보를 잡으려면 중도 확장성 없이는 우리가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 그 점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 경쟁면 봐달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문제는 본선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 당원들한테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고 저는 그분들도 지금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두고 이 두 후보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저한테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아직 아무도 투표 안 했거든요. 내일부터 투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서 마음만, 우리 당원들만 마음만 잡아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이어가보죠. 네. 당내에서 유승민에 대한 오해 하나 꼽으신다면? 꼽으신다면? 네. 그게 딱 그겁니다. 그 배신이라는 건데요. 저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2년째 정치해오면서 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저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충실하게 해왔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개혁 보수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수가 정말 경제 안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더 깨끗하고 개혁적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도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인권, 법치 이런 민주공항의 헌법 가치를 보수가 이렇게 넓게 제대로 지키자 이거를 제가 가장 주장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제가 배신이 아니라 백신이라고 정말 보수의 예방주사를 제가 주장하는 대로 일찍 맞았다면 저는 이렇게 정권 뺏기고 이런 일 없었을 거다 확신을 합니다. 진행이 되어온 TV토론을 보면 특히 국방이라든가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께서 다른 후보를 아주 송곳처럼 지적하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유승민 후보의 대표 상품은 도대체 뭐냐 오늘 나오셨으니까 핵심 공약 가약 달략히 설명해 주시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인재 제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저는 다음 대통령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디지털 혁신 인재를 100만 명을 양병을 하겠다. 옛날에 율곡 이의 10만 양병론 같이 그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혁신 인재만 길러넣으면 경제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의 해법이 제일 문제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국정운영의 큰 틀은 경제를 성장시키면 거기에서 일자리 소득 세금이 나오고 그걸로 저는 희망을 줘가지고 인구이기 문제,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30년째 추락하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일을 꼭 하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제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60%가 넘고 복지나 분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성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거는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나 노동개혁이나 과학기술개혁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공통된 질문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어제도 홍준표 후보여께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당내 경선 중에 신경절이 후보들 간에 정말 치열합니다.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 원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아우르실 생각이세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우리 지지자들 폭행을 하고 윤 후보하고 홍 후보가 서로 25가지 막말 시리즈로 서로 공격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제가 정말 피장파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나고 나면 승자는 화끈하게 포용하고 피해자는 진 사람은 깨끗하게 승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2007년에 친이 침박으로 그 이후에 당이 분열된 이유가 승복은 했는데 포용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번에 승자는 제가 이기면 모든 후보 캠프 사람들을 동등하게 다 이렇게 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지면 저는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단일화 가능성은 0%? 그건 홍준표 후보책에서 만든 마타도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민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들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누가 잘 사는 나라 누가 강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준비된 후보라고 확신을 하고 저는 도덕성, 토론,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저 유승민을 다시 봐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꼭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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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